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이 범행 8년여 만에 징역 14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대법원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 씨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이들은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할 목적으로 A 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상습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